우와 맛있겠다 맛있겠지 네 근데 더 더 더 맛있게 만들거야 바로바로 이 통으로 우와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통이 있나요 네네네네네 좋아요 자 그럼 먼저 이 통에 밥을 넣어주세요 네 넣고 넣었어요 좋아 그런 다음 이 참치 김치볶음도 넣어주세요 네 자 다 넣었어요 다 넣었어요 네 그 다음엔 이 참기름도 조금 넣고 참기름도 넣고 그리고 뚜껑을 닫아주세요 자 모두 모두 뚜껑까지 다 덮었나요 네 좋아요 그럼 이제 이 통을 신나게 흔들어주세요 흔들어 흔들어 짜잔요 이렇게요 그렇지 더 더 더 신나게 우리 친구들도 더 더 더 신나게 흔들어주세요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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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지? 이렇게 재밌게 흔드는 동안 짜잔! 맛있는 김치볶음밥 완성! 자, 그럼 이제 이 김치볶음밥을 그릇에 담을 건데 그냥 담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떡해요? 친구들 얼굴처럼 예쁘게 멋지게 얼굴 모양으로 담아주세요. 네!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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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아요 담아 담아요 담아 담아요 김치볶음밥 담아 담아요 김치볶음밥 담아 담아요 친구들 김치볶음밥 예쁜 얼굴 모양으로 잘 담고 있나요? 네!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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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아요 담아 담아요 김치볶음밥 담아 담아요 김치볶음밥 담아 담아요 친구들 아빠들 김치볶음밥을 예쁜 얼굴 모양으로 다 담아나요? 네! 좋아요! 그런 다음엔 이 케찹으로 눈, 코, 입을 그려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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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멋지다! 네! 네! 그럼 다음엔 김가루도 솔솔솔 뿌려서 머리카락을 만들어주고 네! 브로콜리로 귀도 만들어주세요 우와! 뽕뽕이도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럼 우리 아빠들도 친구들도 다 함께 만들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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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그려요 입 그려요 예쁘게 예쁘게 김가루도 솔솔 머리카락 솔솔 프로폴리 귀까지 눈 그려요 입 그려요 예쁘게 예쁘게 김가루도 솔솔 머리카락 솔솔 프로폴리 귀까지 짜잔! 흔들흔들 김치밥 완성! 완성! 우와! 예쁜 얼굴이다! 예쁘지? 네! 우와! 흔들흔들 김치밥 맛있겠다! 맛있겠다! 뿡뿡아! 뿡뿡아! 흔들흔들 김치밥 맛있겠지? 근데 아직도 김치가 싫어? 아니 아니! 김치가 왜 싫어? 뿡뿡이는 김치 좋아해! 사랑해! 우와! 정말? 그럼 뿡뿡아 흔들흔들 김치밥처럼 더 더 더 신나게 흔들어줄래? 흔들흔들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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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신나게 흔들어줄게 자 우리 친구들도 아빠들도 흔들흔들 흔들 흔들 준비됐나요? 흔들흔들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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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 왼쪽의 자신 있게 즐거운 하루 되세요 왼쪽의 자신 있게 즐거운 하루 되세요 우와 휴지 다 떨어졌다 우와 아빠들 친구들 머두머두 잘했다 잘했다 먹었다 흔들흔들 흔들었더니 배고프다 나도 나도 짜잔형 흔들흔들 김치밥 빨리 먹고 싶어요 알았어 뿡뿡아 우리 친구들도 아빠들도 함께 맛있게 드세요 안녕 냠냠냠냠 맛있다 흔들흔들 김치밥 맛있다 맛있다 친구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모두 냠냠 냠냠 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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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만나요 저는 구도